찾으셨습니까? 볕이 좋아, 함께 걷고 싶어서 불렀다. 바쁜데 방해된 건 아니냐? 아닙니다. 마침 소줄도 고모님을 뵙고 차나 앉아날까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. 가시죠. 꽃들이 봄을 먼저 아는구나. 참으로 신통하지 않느냐. 그리도 포기가 안 되는 것이냐. 너와 질부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사이다. 비록 옹주자가가 작은 형님과 혼인했다지만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사이입니다. 네 작은 형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.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? 아버지 때문입니까? 그것도 아니면 세인들의 입방아 때문입니까? 대여봐. 그녀는 옆에서 지켜만 보겠습니다. 평생 지키고 바라보기만 하겠습니다.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까? 왜 그 험한 길을 가려하느냐. 그만둬아 죽어라. 지금은 절대 못 견딜 것 같아도 세월을 이기는 건 없다. 그리는 못하겠습니다. 다른 일은 다 고모님 뜻에 따라하겠지만 옹주자가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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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